전사 유니폼이 뭐냐면 이런 천이 있고 거기에다가 컴퓨터로 그래픽 디자인 한 다음에 그 무늬를 그냥 입히는 인쇄하는 방식이에요 인쇄 옷에다가 전사 유니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전사 유니폼 유튜브 치면 전사 유니폼을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전사 유니폼용 그게 있어요 그 천이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이제 빨간색 흰색에다가 여기저기 막 넣어달라 전사 프린트를 해달라 전사라는 전사 프린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다가 그런 도안을 쫙 한 다음에 그거를 찍죠 잉크들이 쭉 베어 나오면서 그런 원래 디자인 됐던 대로 그냥 옷에다가 싹 인쇄해주는 방식이에요 전사 유니폼이 근데 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왜냐면 전사 유니폼 전사를 할 수 있는 유니폼의 종류 천의 종류가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대부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원단의 원단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전사 유니폼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